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가장 상위질서인 정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정치가 거짓과 사기와 조작과 위선과 불법이 그냥 범람한 강물처럼 차고 넘치니까 그것이 그냥 사회 전체를 다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공직선거가 무너지고 당내 선거가 무너지고 조합장 선거가 무너지고 아이들이 뭡니까 학생선거가 무너지고 대학여름 입학이 부정불법이 판을 치고 이게 뭡니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이 저한테는 분리된 별도의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빌라 전세 상의를 당할까 같이 가지고 전시가 월세 전환 2배로 가는 겁니다. 전세금을 보호해야 되니까 리스크를 여러분들 줄이기 위해 가지고 월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전세는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한국만의 굉장히 고유한 그런 모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급수각이 뭡니까 월세로 가는 겁니다. 멀쩡한 집주인까지 전세계약 취소 공실몸살 HUG가 대신 갚을 전세급 1월에만 1692 아마 보험금으로 그러니까 나라가 뭡니까 그냥 약탈해 가지고 그냥 뜯어먹는 겁니다. 그리고 걸리면 좋은 정관 써 가지고 뭐죠 핵량 낮춰서 조금 살고 오면 땡인 겁니다. 도닥이고 나발이고 윤리고 나발이고 법이고 나발이고 없는 겁니다. 이게 상의 질수가 무너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암하암하게 뭡니까 학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수당의 이름으로는 뭐죠 조세 준조세를 계속 거둬들이기 위해서 뭡니까 쥐어짜겠죠. 건강보험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집주인도 중개인도 정부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다 사기꾼들이니까 수많은 피해자가 신겨난 전세 사기 여파로 정부도 집주인도 공인중개사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내외에는 중세 봉근사회 같은 겁니다. 신뢰기반이 없어진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하는데 신뢰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끊어진 사건이 아니라 다 연결된 사행 연결된 사건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 약속을 전절한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것이 그냥 개별적인 독립적인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가 그야말로 신뢰기반 자체가 상실되어 가는 겁니다. 전세는 목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으로 넘어간 진검다리를 여가봤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보시죠. 이게 태용호 씨가 제주 4.3 사건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 남노당이 결국은 북한 김일성 지시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몰매를 아마 맞고 유족께서 사과해라. 사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인데 역사적 사과. 그러니까 이제 사실도 없는 겁니다. 선거에서 일어나면 사실도 까음 쉬었는 것처럼 역사도 사실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징글징글한 겁니다. 태용호 씨가 이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남노당 지령을 받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같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외쳤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현기른 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소설가 현기른의 내가 겪은 제주 4.3 사건 모두가 살아남기에 도망다녔을 뿐 우리는 남을 원망하지 않았다. 제주 출신 소설가이자만 한황대 교수를 지내셨을 겁니다. 2014년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본질과 현상에 과거사 청산과 역사 만들기 제주 4.3 사건의 진상 보고서를 중심으로 난 걸을 상 그는 이 글에 제주도 4.3은 의로운 저항이 아니라 남노당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방해할 목표를 일으킨 반란이었다. 이런 역사적 사건도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수의 힘을 이용해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사실 따위가 없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그 비용을 한국인들은 치룰 겁니다.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과 위선 쪽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비용을 치루게 되는 겁니다. 그 비용의 일단이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면 전세사기도 거는 일당인 거죠. 이 현기른 소설가가 쓰신 4.3 사건의 실체를 다룬 그런 내용을 저도 예전에 읽었는데 돌아가셨을 때 복거일 선생이 글을 쓰셨네요. 4.3에 대한 정직한 기록은 현기른의 책이 유일하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창립의 마지막 과정인 1948년에 5월 10일 총승 등을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 정권은 제주도 남노당 책임자 김달삼에게 방란을 읽기도록 했다. 4월 3일 남노당 요원들은 제주도의 모든 경찰서를 일제히 습격해서 경찰관과 가족들 무참히 살해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에 미분증은 국방경비대와 경찰 병력을 파견했다. 그러나 불악들의 근거를 두고 한라산의 흠준한 지형을 이용해서 맞서는 반란 세력을 진압하기는 힘들었다. 게다가 당시 국방경비대는 좌익이 깊숙이 침투해서 제주도 현지에서 일일연대장이 북한에게 부하에게 피살되고 파견 명령을 받은 14연대는 주둔주에서 반란을 일으켜 예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사태가 확대됐다. 과거에 이제 선교사들에 관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라는 그런 책을 쓸 때 보니까 제주도는 일제시대 때도 좌익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일본을 건너다니신 분들이 지역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갔다가 일본에서 일을 하는 동안 좌익 사상에 늘 체내가 돼서 제주도로 귀환해서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아마 제주가 남장노교인가 어쨌든 전라도에서 파견됐던 그런 선교사들이 남긴 선교기록을 보게 되면 그런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좌파 사상에 경도된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힘들다는 내용을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들이 많죠.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역적으로 밀항하거나 도항해 가지고 일을 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이 바뀌게 되면 이런 역사적 사건이 다 묻히고 왜곡되겠죠. 좌익 정권이 등장하는 게 그렇게 겁나는 겁니다. 사실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자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가는 겁니다. 나라가. 그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과 도구가 선거를 좌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이렇게 다루는 거죠. 그냥 뭐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건너 불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나라가 골로 가느냐는 문제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든 여러분께서 오늘 막 구매되기 시작해 판매되기 시작한 대선 3구 대통령 선거를 따른 도덕놈들이 2권 3권을 좀 많이 구매해 주셔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 소위 선거 문제를 쓸 수 있도록 책이 이제 나가야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떻든 4월에 나오는 4.15 총선 그 다음에 나오는 2권 지방선거 끝까지는 제가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 책을 왕관해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를 완전히 수면 위에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도 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해서 이렇게 제가 나서가지고 이제 뭐 나이에 제가 무슨 공명심이 있겠습니까 누구처럼 한자리 하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고 정치 권력이나 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1948년도에 재은의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잘 맞지 않는 의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그 당시에 성각자였던 이승만이라는 그런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체제를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털비에 우리 역사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찬란한 그런 기록을 지난 7, 80년 동안 만들어 온 겁니다. 그 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인 선거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선거가. 그 선거를 우리가 지켜야 자식들에게 얼굴을 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50대면 한 40년, 60대면 한 30년, 최소 30년 이상 정도의 노후를 살아야 될 겁니다. 나라가 이런 망가지게 되면 노후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연금도 지불할 수 없고. 나라가 내 눈앞에서 뭡니까 좌익화되어가는 그런 나라를 경험하면서 노후의 30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